여보세요? 만약 세상에 폰트가 하나뿐이름 어떨까? 여보세요? 이번에 또 왜? 새벽 6시라고 나는 한국인이고 지금 되게 진지한 상태니까 하나만 폰트는 공소체로 정한다 그럼 외국어는? 외국어도 공소체로 정한다 영어도, 중국어도, 아랍어도 와 진짜 극혐이다 공소체만 사용하니 세상 모든 사람이 진지하다 웃을 때도, 우울할 때도, 신날 때도 나보고 어쩌라고 세상 모든 브랜드 요거가 똑같아 보입니다 구찌도, 샤넬도, 프라다도, 지방시도 야! 세상 모든 아, 또 왜? 만약에 만약에 세상에 폰트가 하나뿐이름 어떨까? 아, 미XXX 아침부터 난리야 역시 세상에 폰트가 하나가 아니라 다행이다 하, 그래. 근데 제발 나도 좀 소중히 여겨줄래? 폰트는 소중한 것이다 흠, 그거 내 소중한 폰트인데 폰트는 소중한 폰트는 소중한 폰트는 소중한 폰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